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휴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들어왔느냐. 제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미공개 게임의 주추본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유추본 장인데 거의 뭐 스파이 휴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번엔 진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초 기대작을 입수를 했다고요. 그 정체는 바로 일곱개의 대제입니다. 하하하하 아니 너 따위가 어떻게 이런 대작 게임을 손에 얻었냐고요? 그야 광고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4만벌의 초 기대작 그리고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일곱개의 대제 오늘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하고 왔습니다. 아직은 출시가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출시하기 전에 어떤 게임인지 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자 이 게임이 또 대박인게 이런 식으로 스토리 부분이 완전히 그냥 풀3D 그 자체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일곱개 대제의 주인공 멜리오다스죠. 본격적으로 이 일곱개 대제의 어떤 전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카드 게임이랑 턴제가 합쳐진 그런 느낌이구요. 이런 식으로 각 캐릭터별로 갖고 있는 스킬들이 다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며 스킬 사용 획수는 어 일단은 두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꾹 누르면은 어떤 스킬인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구요. 자 그렇지 터버리고 와 화려해 이야 와 기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화려한 전투 액션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팬 분들은 물론이고 일곱개 대제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보는 맛이 훌륭해서 즐기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야 필샷이 난리다. 와 연출 미쳤어 자 이 주인공 멜리오다스가 운영하는 이동식 주점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또 넣은 게 아니라 원작의 그런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일곱개 대제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은 진짜 이 세계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손님분께 맥주도 서비스 한잔 착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에리자베스 옷을 갈아입힐 수가 있고요. 와 똘곱개 대제 마스코트 라고 할 수 있는 포크의 옷도 갈아입힐 수가 있어요. 어 선택하신 의상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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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여운 거 봐 이거 하하 오 오 야 와 이거를 3D로 이렇게 구현을 해놨네 다양한 마을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를 살펴보시면은 마을 퀄리티 또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등장하는 NPC들 하나하나 그냥 허투르는 게 아니라 그 원작이 스토리를 또 담고 있어가지고 원작이 느낌을 잘 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로 탐욕의 죄 반을 한번 구하러 가볼 건데요. 킹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지금 계속 구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7개 대제의 동료들을 구하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제 중 한 명인 질투의 죄 다이앤을 구하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반을 구하기 위해 지금 바스테 감옥으로 향합니다. 아직 스토리가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반을 구하는 데는 솔직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동료들을 살펴보시면 어 현재 SSR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영웅입니다. 아 근데 휴지의 동료 솔직히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SSR 등급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골에서 뽑기 갑니다. 영웅 뽑기 자 뽑기 향 휴지 오늘도 명담 한번 개장해볼게요. 자 11회 뽑기로 갈 겁니다. SSR 등급을 향해 출발합니다. 렛츠고! 뿅! 표정 vid compliments 점점 멜리 호다스가 뭐 마족을 하나 잡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잇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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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뽑기 맞아요? 하하핳 가자 땅겨 버려 펑펑펑펑 퓨어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좋아서 뽑기 하나 나왔습니다아잉 안돈 R등급 오케이 고르기쓱 뭐 시작도 안했는데 되도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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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SR등급! 하아! 하지마! 지금 제가 갖고 있죠. 주인공 금복입니다. 다음 10일에 뽑기시 SSR 영웅 확정이거든요! SSR 무조건 뽑는다! 가자! 이번에는 무조건 나와야 돼! SSR 등급 빨짝빨짝거리죠 그렇지 SSR 다이앤 격투가 다이앤 제가 갖고 있는 다이앤은 SR 등급인데 SSR 새로운 애가 나왔네요 그리고 새롭게 얻은 격투가 다이앤 SSR 등급 간지 나버려요 그리고 신기상점에서 이렇게 코스튬을 갈아입혀줄 수가 있어요 120효과 이 의상을 달아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반이 갇혀있는 바스텍 화목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뚫으려면 제 최상의 조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SSR이 무려 두마리가 있고요 총 공격력 2만정도 됩니다 자 이제 감옥으로 들어온 무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와 이게 시네마트 퀄리티가 미쳤어요 어? 반 나왔다 어? 단장까지? 어 얘 근데 상처가 조금 애매하다? 불사심 아니거든요? 만나자마자 동료들 싸우는가? 자 이거 스토리가 정말 보기 좋게 구성이 되어있어서 어 뭐야 희나네 우와 인사가 너무 격한 거 아니야? 어우 오마이갓 이거 진짜 영화 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스토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게임하면서 스토리를 어느정도 이해하시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동료를 구하러 왔는데 애는 일단 멀쩡한데 갑자기 동료끼리 싸우는 상황이 와버렸네요 어우 불사심 컨셉답게 피가 달아도 자기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우 죽어라 오케이 필살 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오우 좀 아파 보인다 마냥 15,000이요? 야 이거 안되겠다 빨리 필살기 써야겠다 필살기 필살기 야 너 공격 스킬 쓰지마 아우 왜 너 구하러 왔는데 너가 우리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거의 자 한방에 제발 너 너 손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아우 크로치로 회복하면 피곤해 5,200 오케이 피 어제 얼마 안찼어? 이정도는 버틴만 해요 에이 뭐로 갔다 너 죽기전에 이거나 써라 다 쓰고 죽어 스킬 영장 서스티볼 빵 확실히 데미지는 쎄 건너버리고 고라치 자 필살기까지 제발 필살기까지 좋아 자 조합하고 필살 선플라워로 마무리 지운다 쓰읍 호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E- J- 제4행태 앗 그래도 안죽었어 아 또 헤복하겠네 와 피트 별로 안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ões 앗 너무안뚜 와오어 크리티컬 6,000 야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이거 이거 조합하고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 돼 제발 트리플 아택 찹찹찹 마무리 지어줘 빵 와 너무 힘들게 이겼잖아 이거 동료 구하러 왔다가 동료한테 죽을 뻔한 그런 엄청난 광격을 목격 하셨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유저들과 배틀을 할 수 있는 pvp 모드도 존재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요 버전은 개발중인 빌드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유저들이 없기 때문에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가 된 이후로는 pvp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개 대제 아주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7개 대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면서 플레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고퀄 시니마틱 영상을 보시면서 스토리 천천히 따라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출시 이후에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에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만 사전예약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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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